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이직입니다. 2023년도 컴플리트 50% 세일 소식이 있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컴플리트 시리즈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제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tiveinstrument.com으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광고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Summer of Sound 2023 해가지고 이렇게 세일 소식 전하고 있죠. 그 중에 밑을 내리시면 이렇게 컴플리트 14 시리즈가 있습니다.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번 세일에서는 작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버전도 하나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엔 13이었는데 이번엔 14고요. 그걸 떠나서 작년과 다른 점 또는 예년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매년 여름 세일을 할 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이런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위로 올리는 이런 50% 세일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얘네들이 과감하게 그냥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반값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나는 컴플리트 시리즈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새 제품을 바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격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스탠다드는 요 299, 300달러. 그 다음에 요거는 100달러, 그 다음에 요건 600달러, 요거는 900달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셀렉트 등급부터 반값으로 구입을 한 다음에 그 상위로 업그레이드 방식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새 제품을 바로 그냥 이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 방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해당되는 그 항목을 찾아가시고요. 나는 완전 컴플리트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겠다. 그러면은 그냥 원하는 거를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스탠다드로 하나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렇게 가격이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요. 지금은 저는 아직 로그인을 안 해놨어요. 사실 여기서 구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로그인을 하면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요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입한 제품이 있으면 그 레지스터가 돼 있는 그런 전제하에 너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여기에 해당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 과정이 다 동일하니까 그냥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업데이트는 뭐냐면 컴플리트 이 숫자가 낮은 버전 스탠다드인데 숫자가 낮은 13이나 12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 가격이에요. 풀 버전 새 버전 사는 거예요. 그냥 반값이에요. 300달러 바로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컬렉션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NI에서 나온 뭔가 이제 하드웨어 제품들 뭐 마스터 건반이나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거 사는 사람들한테 그냥 조금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컬렉션스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요 가격이에요. 근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있기는 있을 수 있죠. 뭐 조그만한 미니 건반 뭐 인터페이스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 이거는 저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셀렉트 이제 요거를 나 이제 컴플리트 할인하면은 구입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이번에 오케이 세일하네 이제 구입해야지라는데 뭐야 이거 왜 새 제품을 바로 세일하고 있잖아. 뭐야 나 허탕친 거야. 아닙니다. 이걸로 구입하면 조금 더 저렴해요. 그래도 당연히 그래서 요거 200달러죠. 그래서 셀렉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살펴볼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내용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컬렉션스 에디션 요거 제일 상위 등급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서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고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볼게요. 네 그냥 풀버전 구입하는 거는 9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나 원래 이거 살려 그랬어. 그럼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물론 공식 홈피 말고요. 업데이트는 이제 요거의 숫자 낮은 버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게 이제 컴플리트 그냥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요 가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얼티밋 울티메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요 가격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셀렉트 셀렉트 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못 사나? 못 삽니다. 이게 이제 하나 차이에요. 그러니까 셀렉트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컬렉터스 에디션으로 가려면 스탠다드나 얼티밋이나 요거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최종 가격에는 변함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등급에서는 바로 여기로 올라가는 게 없으니 스탠다드나 얼티밋을 한번 거쳐야 된다. 요게 다른 점이니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요렇게 가격을 배분되어 있는 거를 설명드렸고 이제 완전 본격적인 베스트 서비스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정식 구매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서비스.com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여기 커렌트 디일스를 눌러보시면요. 지금 현재 세일하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디일하고 있는 것들에 정보가 많이 나와요. 바로 보이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해가지고 50% 세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르륵 요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영상 댓글이나 이제 설명란에 이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다 걸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보고 그 링크 그냥 쉽게 찾아가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뭐 한번 따져보셔도 되고요. 먼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기 가격을 딱 보시면 무조건 공식 홈페이지보다 저렴합니다. 모든 품목이 다 저렴해요. 최소한 몇만 원은 더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그 항목에 따라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 보시고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까지 쭉 보면 컴플리트 시리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요건 뭐냐? 셀렉트 업그레이드. 아주 저렴하죠?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NI의 하드웨어 제품을 마스터 키보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뭐 저렴한 거 뭐 하나 샀는데 거기에서 컬렉션스라고 하는 껴주는 걸 받은 분들이 그것보다 하나 위인 셀렉트를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거의 배제하고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아예 설명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궁금하시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볼게요. 컴플리트 스탠다드 요거 한번 볼게요. 270.18달러죠? 그런데 요거부터 알고 가시면 좋을 게 뭐냐면 항상 요 가격이 유동적입니다. 얘네 베스트 서비스가 독일 회사다 보니까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환율이 약간 적용되는지 그날그날 보면 요게 미묘하게 바뀌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날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고를 하실 때 또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리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270.18달러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가격이 얼마였는지 한번 볼까요? 299.50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면 약 29달러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콜렉터스 에디션 새 제품 구입하는 거 봐볼게요. 811.44 그러니까 811.44달러 그냥 넉넉하게 812달러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얼마였죠? 900달러. 900달러인데 여기 보시면 이 가격이죠. 800.12달러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80달러 이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무조건 손해죠.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또 한번 봐볼까요? 울티메이트 요거는 540달러고 541달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보면은 599.60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가격 혜택을 볼 수 있다. 벌써 뭐 한 55에서 64의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가격 이점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훨씬 이득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뭐 별의별게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그냥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하나씩 사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어쩌고저쩌고 올라가가지고 하는 게 나은가 일단 2023년 이번 세일에서는 뭔가 나는 컴플릿 시리즈 쓰는 게 없었다. 그러면 무조건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런데 나는 뭔가 쓰고 있는 게 있었다. 13이나 12나 9버전들 아니면 이 여름 세일을 대비해서 셀렉트 등급을 이미 구입했다. 제 영상을 통해서도 또 구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거에 맞는 걸 찾아가야겠죠. 셀렉트 등급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밑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컬렉터스 에디션으로는 바로 못 올라가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얼티밋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얼티밋 업그레이드 셀렉트라고 있죠. 그래서 450.6달러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얼티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셀렉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스탠다드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셀렉트 있죠. 이걸 보시면은 180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상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공식 홈페이지보단 저렴하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어요. 내가 13이나 12나 컴플리트 같은 등급인데 스탠다드는 스탠다드 얼티밋은 얼티밋 스탠다드인데 13이나 12를 쓰고 있는 분들은 이 가격으로 14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컴플리트 얼티밋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위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죠. 이건 뭐냐. 아 내가 컴플리트 스탠다드를 쓰고 있는데 스탠다드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14에는 얼티밋으로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일반 버전을 쓰고 있는 분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270.18 가격이니까 그러면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컬렉터스 에디션을 구입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신 분들은 여기 보면 그냥 나는 컴플리트 일반 버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셀렉트에서 일반 버전을 올린 다음에 이 가격으로 하면은 최종으로 컬렉터스 에디션 올라가요. 그러면은 나는 셀렉트에서 얼티밋으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컬렉터스 에디션으로 올라가겠다 하면은 요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어떤 게 낫냐. 내가 컴플리트 일반 버전에서 컬렉터스 에디션 올라가는 게 낫냐. 아니면 얼티밋에서 컬렉터스 에디션 올라가는 게 낫냐. 예전에는 이거에 가격이 100달러 정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얘는 NI에서 왜 가격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설명을 한 번 드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격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버전에서 그냥 컬렉터스 에디션 올라가든 얼티밋에서 컬렉터스 에디션 올라가든 뭐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셀렉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로 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요거예요. 요거. 그럼 요거는 컬렉터스 에디션인데 이제 숫자가 낮은 번에 쓰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려가지고 이제 설명드리기도 시간만 지금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내용이 많죠. 가짓수도 많고 아 헷갈려. 모르겠는데 애매한데 이런 분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뭐 이렇게 막 세밀하게 남겨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타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마지막 주의점 하나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려볼게요. 새 제품 구입하는 분들은 뭐 그냥 바로 구입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자격이 되는지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요걸로 해볼게요. 셀렉트에서 일반 버전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뭐냐면 요기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점. 그러니까 컴플리트 셀렉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된다. 요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 가격 보고 구입하시면 안 되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요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설명돼 있어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얘네 홈페이지에 그 제품이 레지스터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로그인 잘 돼가지고 레지스터 해서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얘네 베스트 서비스 회사가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업그레이드를 위한 코드나 이런 거를 받아서 한 달이 건너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점은 좀 볼 수 있지만 요즘 행사 기간에 조금 느리게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얘네들 막 쉬는 날 걸치고 하면 주말 걸치고 하면 더 느려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네 아주 믿을 만한 회사니까 늦더라도 오거든요. 그리고 뭐 문의하면 대응도 잘 해줘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네이티브 SS라고 얘기하는 그 NI사의 그 총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뭐 코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구입을 또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베스트 서비스에서 오는 그 이메일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그 이메일을 꼭 잘 보관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 제품 구입이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023년 컴플리트 여름 세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뭔가 애매한 점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